나는 남자다 진우님 이제 말씀 주셨으니까 나는 남자고 이과적 성향이 있고 나는 이과인지 문과인지 모르겠다 그럼 나는 T인지 F인지 mbt의 T인지 F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림 그릴 때 감정적인 걸 굉장히 중시한다 막 감성 막 그런거 아니면은 막 투시 맞추고 인체 맞추고 정확하게 그린거 좋아한다 그런 쪽입니다 자세히 얘기를 해보고 그림을 봐야 알아요 근데 이거 보시고 판단하셔도 오류는 생길 수 있어요 본인이 본인 그림 보고 얘기하시면 피드백 보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요거 확실하게 보시려면 만약에 나는 남자인데 이과적 성향을 띄고 있다 그러면요 인체고 투시고 다 버리고요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그거 해봐야 본인만 막 뿌듯하고 막 드디어 막 투시가 정확하게 맞네 막 여기는 인체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그려야 되네 혼자만 계속 좋아하는 거고요 남들이 보면 재미 하나도 없는 거 재미 하나도 없는 고리타분한 얘기 하는 거에요 그런거 있잖아 다큐멘터리인데 재미없는 다큐멘터리 그냥 역사적 사실만 계속 나열하는 다큐멘터리 근데 본인 혼자 위안하고 있는 거에요 우리 다큐멘터리는 엄청 정확히 고증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 우리는 정확하게 이 고증을 걷어내서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고 시대적 배경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어 이러면서 혼자만 위안하고 있는 거에요 그건 똑같은 거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거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감정을 파는 겁니다 감정 그래서 전시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요 다양한 감정적 전달을 그려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느껴야 돼요 발달시키는 거에요 아시겠어요? 자꾸 뭐 작업해서 만들라고 하지 말고 본인부터 느끼시라고요 이거를 감정을 감정이 큰 요동 감정이 크게 요동치고 요동치고 타인에 대한 공감도 계속 해보려고 하시고 어... 혹은 이 감정이 요동치는 컨텐츠들을 많이 접하면서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하고 소통을 좀 해보시면서 그런 걸 먼저 해보시고 요런 분들 보시면은 옷을 잘 못 입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도 옷 관심 많이 가지시는데 반드시 입어보세요 안 입으실 거면 솔직하게 그냥 이건 안 입으실 거면 포기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안 입어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혼자 하실 거잖아 또 그쵸? 혼자서 막 끙끙대면서 공부하실 거잖아 그럼 입으세요 무조건 안 입으실 거면 그냥 이 정도 고통도 감내 안 하실 거면 포기해라 라는 뉘앙스입니다 저는 아시겠죠? 요 두 가지 그리고 무언가를 푹 빠져서 캐릭터와 이야기와 감정에 대해서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애니 같은 거 게임 같은 거 아까 말했던 뭐 뭐 그 성능 캐릭터의 성능 수치 이런 거 말고요 그 캐릭터성 이야기 그리고 이야기에서 나온 감정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기는 이 것들을 F적인 성향들을 계속 즐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요 아까 얘기했던 재미없는 다큐멘터리만 계속 찍어요 결국 그리고 나는 여자다 감정적으로도 민감하고 공감도 엄청 잘 되고 공감도 엄청 잘 되고 누가 옆에서 울면 같이 운다 그리고 말 안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극혐이다 이런 여성분들이 있죠 딴 거 다 치우고요 그냥 투시하세요 인지하고 무조건 드립다 파는 겁니다 누구보다 정확하게 홍태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찌그러져 보이거나 왜곡돼 보이지 않게 정말 살아있는 진짜 사진인 것처럼 보이게 그리세요 그냥 죽도록 이거 하세요 그럼 잘 그려져요 이런 분들 계속 막 그런 거 하잖아 막 이렇게 캔버스 짜놓고 막 주인공이 막 이렇게 막 아련한 막 아련한 눈빛 하면서 막 역광 들어오고 머리카락이 막 착하면서 막 반짝반짝하면서 막 그런 거 하잖아 맨날 그런 거 그리잖아요 그죠 아니면 막 엄청 우중충한 거 해갖고 막 나는 다크해 어둠의 다크를 사랑해 하면서 막 감정만 내세운 그림들 다 삐뚤어져 있고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취업까지는 단점보안이 먼저예요 물론 이 두 성향이 제일 많습니다 이 두 성향 제일 힘든 게 두 성향이고요 각자가 그거로 가 있죠 남자인데 F인 분이 있고 여자인데 T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는 뭐 좀 중간이어서 괜찮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여기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비슷한 케이스에 성향인 분들이 나온다면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래서 이 두 케이스들 제일 많이 망가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금 잘 생각해 보시고 반대에 있는 것들을 빨리 보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거 백날 해봐야 이런 분들 또 어디 가서 그런 말 좋아하죠 나만의 장점을 살리세요 내가 내 장점을 알아내 내 장점을 알아주는 곳에 가서 뭐 열심히 하시면 되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냥 본인이 듣기 좋으니까 그런 거 자꾸 듣는 거잖아요 또 비슷한 유형 중에 많이 좋아하시는 얘기들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술은 정답은 없어요 뭐 그 딴소리 막 듣고 와가지고 막 예술의 정답은 없지만 장사에는 정답이 있어요 상업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 상업 미술이고요 아시겠죠?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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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 있습니다